나호나호의 너도 역시 여자였구나 보내드리겠습니다. 끝! 나의 올해 무대입니다. 너도 역시 여자였구나. 한글자막 by 한효정 돌아서 내밀 손은 어찌 그리 차가운가요? 여자만 흔들리는 갈대라고 하지만 당신만을 믿었었는데 잡아도 소용없는 사랑인 줄 알면서도 애원하며 소리쳤지만 그 길 한 번 주지 않고 떠나간 너도 역시 여자였구나 복숭보다 더 소중한 사랑이라면 행복했던 당신이로니 떠나가는 이유조차 모른 채로 보내야만 해야 하여 여자만 알다가도 모른다고 하지만 당신만을 믿었었는데 뿌리킬 수 없는 마음 이별인 줄 알면서도 가지 말라 소리쳤지만 그렇지도 하지 않고 떠나가 너도 역시 여자였구나 너도 역시 여자였구나 너도 역시 여자였구나 노래 잘하지요 예 나영과스님 저분은 실버아이 가인앱 방송 방송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지요? 기억하셨다면 꼭 큰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